경상남도 무용문화재 하만화천농학보존회 사단법인 경상남도무용문화재 하만화천농학보존회가 주최 주관한 2024년 하만문화유산야행이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3일간 무진정 대항마을 성산산성 1원에서 열립니다. 하만 문화유산야행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야행은 국가유산청 공모사업으로 올해로 하만에서 4년째 개최하고 있는 행사입니다. 지역별 주요 문화유산을 활용해 밤이라는 시간대를 테마로 삼아 기획한 문화유산야행은 시민들이 문화유산을 친숙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하만 문화유산야행은 무궁무진 무진정 야들이라는 주제로 야경, 야로, 야설, 야사, 야시, 야식, 야화, 야숙이라는 8가지 테마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올해 야화와 야숙 테마가 추가됨에 따라 작년보다 더욱 프로그램이 풍성해졌습니다. 야화는 하만의 낙화 사진전과 하만의 문화유산 그림전으로 구성된 전시 프로그램이며 야숙은 하만의 문화유산과 함께하는 편안한 하루를 위해 기획된 차박 캠핑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올해 하만 문화유산야행에서는 하만 낙화놀이 시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매년 4월 초파일 하만 무진정에서 진행되는 하만 낙화놀이는 아름다운 불꽃의 향연으로 전국적인 방문객들의 인기를 얻고 있는 하만의 무형 유산입니다. 이번 야행에서 시행하는 하만 낙화놀이 시연은 낙화봉 500개 분량으로 진행되며 낙화봉 만들기 체험과 더불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 하만 문화유산 야행의 대표 프로그램은 무진정의 광무빛으로 비추는 문화유산, 제비들의 야놀자, 무궁무진광대야, 도란도란 하만 역사 이야기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 툭탁툭탁 내 손안의 하만 등이 있습니다. 그 중 무진정의 광무는 무진정과 낙화놀이 빛이라는 주제로 무진정과 영송루, 충로담 호수에서 펼쳐지는 주제 테마 공연으로 미디어 융복합 공연 퍼포먼스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비들의 야놀자는 하만 군수 5횡무기 기록한 하만 총쇠록 내용을 바탕으로 재현한 하만 대군물과 경상남도 무형 유산 하만 화천 농악 공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무궁무진광대야 는 바곡 전수관 부각연주단 정음에서 선비들의 멋을 누릴 수 있는 바곡 공연 무진풍류를 선보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마술쇼와 열정적인 플라멘코 공연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입니다. 도란도란 하만 역사 이야기는 하만 시민문화해설단이 참여하는 하만 예용해설단 프로그램으로 참여자들과 함께 무진정과 괴항 마을을 거닐며 하만의 역사 해설 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야 내 이야기를 들어보는 조선시대 전기수에서 모티브를 얻어 하만의 전기수를 통해 하만의 여러 문화유산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하만의 여러 문화유산을 모티브로 한 체험 프로그램인 툭탁툭탁 내 손안의 하만을 비롯해 하만의 굿즈와 리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예술가들의 아트마켓 하만의 짬뽕을 맛볼 수 있는 무진장 얼큰단백 하만의 짬뽕 등 풍성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만 문화유산 여행은 원활한 행사 진행과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해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전 예약은 무료입니다.